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세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 더러운 것 또는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아, 이거 왠지 안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혹시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세균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그만 생명체들이 어떻게 사람 그리고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어떤 균들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기적의 약물이라고 불리우는 항생제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력에 이르기까지 미생물학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재미있는 예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의 세계, 여행 저와 함께 출발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렛츠 고!